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서에 보면 약 한 열 가지의 방법으로 의사 전달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서를 쭉 보니까요 그 열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아주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요 또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주후 95년에 요한 게시록을 요한이 쓸 때예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일곱 교회 앞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오죠 그러시면서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각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의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요한에게 성령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게시록 2장에 보면 7절 또 11절 17절 또 29절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4대 교회에도 3장 6절 또 빌라델비아의 교회 13절 또 라우디 교회 22절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네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멜기 세대기라는 왕 모습으로 창세기 14장 또는 창세기 18장에는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양하게 나타나셔서 다섯 번째로 구약에서 보면 하갈에게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구약 때 많은 한 20여 명의 선지자 이름들이 우리가 이제 익히 알잖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몇 절에? 37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우주의 별들 또는 해, 달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것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애기 있는 들 따라왔잖아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도 같이 지금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해와 달과 별과 다른 우주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덟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성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들이 그래서 건강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자존심을 통해서 또는 핍박을 통해서 또는 왕따를 당하게 하시고 배반도 경험케 하시고 외로움도 당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아홉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난만이 아니고 내가 잘될 때 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특히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명예도 가지고 뭐 부귀 영화 명성 다 가졌어요 이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세 번을 경고하세요 뭐냐면 너 이런 걸 다 가져서 성공했지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자만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내가 혼내겠다 이런 경고를 세 번 하셨어요 솔로몬한테 그러시면서 그 세 번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첫 번째는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받았을 때 솔로몬이 이게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15절이 지혜를 받았을 때 이럴 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이분이 조금 이제 목이 고다지기 시작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이분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성전 건축하는 기간에 세 번째로 또 나타나신 것은 꿈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이건 성적 건축을 다 마친 후예요 열왕기상 9장 2절이에요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소원이 다 성취된 거예요 이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넘어질까 조심해라 겸손해라 자만하지 말아라 창조 목적대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우상 삼키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걸 가지고 폼 재고 이분이 실제로 폼을 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혜 있는 것도 다 우상이에요 명성도 우상이고 이분이 이런 걸 가지고서 폼을 재고 우상 삼키다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이런 걸 가지고서 이방 여자가 왕비만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건 네 번째 진짜 이제 뭐냐면 열완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분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내가 하지 말아라고 세 번씩이나 말했지? 근데 너 왜 말 안 듣니?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죽으면 이건 이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네가 죽으면 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상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화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도 무너뜨리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산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특히 교회시대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산고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후 돌아가는 것을 봐라 그러면 비가 올 것 알지? 태풍이 불 것 알지? 이와 같이 내가 이런 징조들을 줄 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난주일에 우리 잘 아는 화요일에 감남산 설교를 주셨어요 이 감남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게 주후 30년이에요 그리고는 거의 같은 내용을 나중에 요한에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인 요한계시록 6장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의 인들을 통해서 감남산 설교에서 가르쳤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주후 30년에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후 95년에 그리고는 똑같이 이 사건을 또 다른 표현으로 게시록 13장에서 두 가지의 짐승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고의 징조들을 감남산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번째는 뭐예요? 여섯 가지의 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게시록 6장 그 다음에 뭐예요? 게시록 13장 두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이 열 가지의 방법으로 지금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준비됐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마다 우리가 상당히 민감해야 돼요 이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는 음성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기울이기만 하면 안 되죠 들어야 돼요 그 순서가 있어요 민감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들어야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 음성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암기해야 돼요 마음에 깊이 둬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이 묵상한 다음에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다 똑같이 대답하죠 귀가 필요합니다 귀가 귀가 필요해요 거기다 적으세요 귀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귀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육의 귀에 육의 귀에 육의 귀에 두 번째는 혼의 귀에 혼의 귀에 세 번째는 영의 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들려주실 때 단계가 있어요 육의 귀를 통해서 먼저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육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의 귀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또 듣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영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가 이 세 가지의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육의 귀에 있고 혼의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의 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귀가요 육의 귀도 그렇고 혼의 귀도 그렇고요 이게 온전치 않을 때가 있어요 육의 기도 육의 기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다섯 가지 병들이 있더라고요 육의 기도 중의염 염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지럼증이에요 세 번째는 이명이 있다고 해요 이명이라는 것은 귀 울림이에요 귀 울리는 거예요 벌레 소리 들리고 바람 소리 들리고 해파람 소리도 들린대요 내가 찾아보니까 웹에 찾아보니까 귀 울림이 이명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난청이에요 난청 잘 안 들리는 거 다섯 번째는 이석증이라고 해요 이석증 평형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한 80%의 어지럼증이 어디서 오냐면 웹에 보니까 이석증에서 온대요 평형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하는 것 똑같아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의 기도 이렇게 육의 기도 이렇듯이 혼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혼의 기도 그리고요 영의 기도 마찬가지 이런 다섯 가지의 아픔들이 있고 그래요 영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을 때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항상 제가 가끔 가다가 중요할 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그런다고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실 때마다 이런 말을 꼭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교회들이란 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내가 말하는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곱 교회에 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문제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요 크리스찬들이란 건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교회 시대의 전반에 걸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종말론 배웠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철저하게 그래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고민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요 크리스찬들인데 귀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귀는 내가 볼 때는 귀가 있는데 귀 아까 다섯 가지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다섯 가지의 병 들어있는 육의 병 혼의 병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다섯 가지의 이런 영의 병들을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귀를 가진 자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귀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교회 시대에 귀가 병이 없이 건강한 귀인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소수만 특히 지금 우리가 열 가지 중에서 열 가지의 말씀 받는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감남산 설교 말씀 여섯 가지 인에 가는 두 진승에 가는 이 부분만 먼저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이 징조들 다시 말하면 산고의 징조들이 그 산고의 징조들을 어디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남산 설교에서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인에서 또 어디에 두 짐승에서 산고의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재림 오기 전에는 이런 산고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산고의 징조들을 육의 귀로 수없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의 귀로도 수없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귀찮을 정도로 그리고는 뭐예요? 영의 귀로도 수없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영의 귀로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산고의 징조들을 우리 알다치피 산고의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보금적 산고 정치 경제 문화적 사회적 산고 윤리도덕적 가정적 산고 자연 재해적 산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산고들을 육의 귀로도 우리가 듣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혼의 귀로도 듣고 있고 영의 귀로도 지금 듣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가 어디에 병이 나가지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 말씀하신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귀가 건강한 사람은 이 징조에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도 기독교 나라인데도 제가 볼 때는 영의 귀로서 이것을 듣지 못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딴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이 산고의 그 징조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또는 주일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많이 들었어요 육의 귀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육의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문제들 이 산고를 보고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나고 남북전쟁도 지금 날까 말까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뭐해?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이 꼭 일어난다 그랬죠 남북전쟁이 일어나야 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천인데 전쟁 맞고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 라고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재림에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혼의 귀로도 들으면 그거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영의 귀로 듣는 사람들은 아하 이게 없구나 들리세요? 다 보세요 똑같아요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문제도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정치 문제도 우리가 육의 귀로 듣는 사람들 혼의 귀로 듣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이것을 없애자 그리고 좀 민주화시키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의 귀가 어디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귀에서 가르치는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전에는 더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나빠진다고 하는 말을 하면 비법 받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거 없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세대가 지금 미셔너리를 엄청나게 내보내는 한국 교계가 아직도 눈이 이런데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사람 미셔너리들이 나가가지고 똑같이 깜깜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귀로 듣는 사람들 영의 혼의 귀로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제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하잖아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윤리도독 문제 부패타파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보는 사람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크리스찬인데 육의 귀가 좀 고장났거나 혼의 귀가 좀 고장나면 이것이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것도 같은 코로나 이것을 보지만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영의 눈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영의 귀가 활짝 열린 사람은 이건 아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건 디자인하신 거구나 앞으로 더 심해지겠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넘칠 거라고 그런데 거꾸로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혼의 눈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또는 영의 눈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없애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빨리 없앱시다 똑같아요 지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어저께 터키에서 지진 났잖아요 규모가 7이라니까 엄청난데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영의 귀가 활짝 열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터키에 지진 난 걸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 예수님 지금 문 앞에 와 계시군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나죠 그런데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런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 참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진 좀 나지 않게 거기에 분명히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뉴스가 딱 들었을 때 지진이 또 여기 일어납니다 저기 일어납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영의 귀예요 귀를 활짝 뜬 사람은 그 소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세요? 기근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 일도 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들려올 때 영의 귀가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방지하자 이거 우리 어떻게 대처하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최소화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혼이 발달한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든 코비나인틴이니 기근문제니 또 사회의 윤리도덕문제니 이런 것들이 점점 나빠지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하려면 하면서 설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특별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들 모셔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부흥에도 하고 강연에도 하고 또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지고 특별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 세대에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 쥐어다가 진짜 귀가 열린 사람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착하게 알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시면 이 감남잠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제 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감남잠 설교에서 마태봉 24장에서 본인의 재림전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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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쭉 말했어요 산고도를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한 다섯 여섯 가지 산고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산고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산고도를 이야기 다 한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마태봉 24장 1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고도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천국보금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다 이 말씀을 이분이 딱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일곱 가지 비율들을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봉 24장 14절 말씀을 그 산고의 징조들을 쭉 하신 다음에 이건 산고의 징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24장 14절은 보금이 만방에 전파되는 소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보기에는 귀 있는 자들아 산고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 직전에 한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한쪽에서는 보금 주수꾼들이 영적 보금 주수꾼 군사들의 나팔 소리를 너희들이 듣게 된단다 산고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귀를 쫙 열면 영의 귀를 열면 이 보금 주수꾼 군인들의 구두 팔자국 소리가 듣게 된단다 지금 우리가 그걸 듣고 있는 거 저는 듣고 있어요 이분들의 낫을 휘두르는 소리가 너희들 듣게 된단다 천군 천사들의 천양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라 깨어서 귀를 활짝 열면 이들에게 외치는 그 소리가 너희 귀전에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 팀들 여기에 동참시키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금 주수꾼들이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귀 열린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뭘 외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오늘날이 노의 때와 같습니다 라고 이분들이 외친다는 거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의 때는 악한 때다 그렇지만 수수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홍수를 대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핑계를 대면서 바쁩니다 나 시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대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들이 지금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쟁쟁쟁 들려오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소수가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수는 들은 척만 척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리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집전에 이런 상고도 일어날 때 이 추수꾼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천말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분들이 가서 외치는 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단다라는 메시지를 이분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두 크리스찬 들은 얘기예요 밭은 뭐예요? 보금 농사 짓는 밭이에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다 농사 짓는 보금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들이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고 다니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고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상고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귀가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단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4절 말씀을 예수님이 딱 전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상고를 피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고는 당연히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는데 이 상고 사이에서 밑에서 뒤에서 보금 추수꾼들의 나팔 소리 구두발적 소리가 낯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노아에 때 왔다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는단다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몇 도를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 받고 한 여인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 신부 후보생들이 들림 받는 후보생들인데 후보생은 됐지만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 세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여기 지금 감남산 설교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쳤었어요 이런 산고가 지금 있잖아요 COVID-19 이런 거 이건 우리한테는 별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이 세 가지 부분이에요 세 가지 부분이 뭐예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노아의 시대다? 소수만 듣는 시대다 이거예요 나머지 그 시대들은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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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안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원 교회가 또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맷돌 가는 여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네 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무슨 비유냐면 이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 귀 열린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귀에 있을 때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말씀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이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현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그 시험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악한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은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종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잘 아는 25장에서 마태복음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천여 달 이야기합니다 이 등은 뭡니까 등은 어두움을 비치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만 빛이 나가서 어두움을 무찔러요 그러니까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기름을 담는 그릇은 다 있는데 알아야 보험이 뭔지를 다 아는데 어두움을 비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천여가 있냐면 천여는 신부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후보성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또 천여들이 있다는 거예요 2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기름을 준비한 천여들은 어떤 천여들이냐 이 세대를 보면서 영의 귀가 활짝 열린 사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I don't care 내가 영어로 말해요 못 알아들으라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게 뭐냐면 그걸 아는 탈란트 비유를 딱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산거들이 막 우리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 탈란트를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주신 탈란트를 잘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재생산 탈란트를 예컨대 시간도 가지고 있죠 물질도 가지고 있죠 또 여러 가지 탈란트 있잖아요 교육도 다 다르게 받고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주님이 주신 이 탈란트를 내가 재생산하는 데 쓰는 사람과 그냥 끼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대사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탈란트를 최대한으로 재생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착하고 신실한 종두라 그랬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두라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랬어요 바테문 25장 14절에서 30절이에요 그리고 재생산하지 않는 종두라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다 그랬어요 26절이에요 그리고는 쓸모없는 종들이다 무익한 종들이다 30절이에요 마지막 대에 추수하는 데에는 무익한 종들이다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비유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뜻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같은 양과 염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양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주려 있고 그럴 때 먹을 것 줬고 35절에 그랬어요 36절에 똑같이 목마를 때 낙은에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금지럴 때 말씀도 주고 목마를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낙은에 되었을 때 네가 찾아갔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네가 문안해 주고 감옥에 있을 때 가서 껴안아 주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아바공부 열심히 여러분들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바공부에다 그걸 나눠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정교회라고 그러죠 이거 지금 하고 있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림 받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해 예수님이 말씀해 나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들림 받으시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림 받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환란을 우리가 면할 수도 있지만 장차 왕권을 가지는 지도자급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지금 산고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산고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니에요 산고는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감남전설교회에서 분명히 산고에 초점을 맞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추수하는 마지막 추수에 초점을 맞추게끔 말씀하셨어요 24장, 25장에 산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산고는 이사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우리를 추춤하게 하거나 우리의 모든 사고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이 산고에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의 귀가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하지 왜요? 육의 귀나 혼의 귀나 영의 귀나 이 귀가 조금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국 운동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라가 지금 이게 엉망이게 된다 나라 살려야 된다 그것은 감남산 설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감남산 설교에서 이스라엘을 살려야 된다는 말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감남산 설교에서는요 예수님이 감남산 설교가 마태금 24장이죠 24장 바로 전에 감남산 설교가 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23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너희들이 애국하는 이 나라가 40년 후에 망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이분이 어떻게 했나? 주후 70년에 싹 없애버렸어요 그뿐인가요? 구약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건 네 나라가 번정할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끝나고는 좀 있다가 애국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시켜버렸어요 또 청정 목적대로 안 사니까 아스루에 공격받아가지고 엄청난 고생시켰어요 또 똑같이 바벨론에 70년 고생시켰어요 70년 고생시켰어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페르샤에게도 그랬어요 그리스에게도 다 식민지 됐어요 로마 때도 식민지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주후 70년에 없애버리고는 20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독립을 시킨 거예요 독립시키겠다는 그 디자인도 감남산 설교에서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드시면서 다 가득해졌어요 이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내가 때가 되면 독립시키겠다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써요 그리고는 독립돼도 지금도 골치 아픈 나라예요 팔레스타인과 지금도 자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비신자들은 나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애국운동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이게 잠깐 우리가 지금 나그내로 와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천국시민이요 저쪽 동네에 속해 있는 시민이요 잠깐 우리는 학생으로 이 나라에 와있는 것뿐이요 이 애국운동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뭐가 돼버리면 안 돼요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나라를 우상화 시키니까 없애뻔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애국운동해요 이 나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과 예수와 믿는 사람은 애국운동해야 돼요 왜냐 이 큰 하나님의 이 디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럼 뭐 애국운동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세요 언젠가는 이 나라도 다 없어져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요 지금 이런 때 우리는 애국운동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부르셔가지고 마지막 때 추수꾼 역할을 하는 민족을 사세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을 갈라놓으시고 아픔을 북적해 주시고 남한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 추수꾼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경제부흥도 시키시고 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복주신 거지 마지막 때 추수꾼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주신 거지 우리는 지금 이 산고시대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감남전 설교에 의하면 복음 추수꾼들의 말급 소리 그분들의 발급 소리 그분들의 낯을 휘두르는 소리를 들여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찬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초점이 우려져 가지고 애국하는 데 정신 들고 남북통일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반정부인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에 신경을 쓰면 이것은 귀가 약간 좀 잘못 들리는 거예요 듣긴 듣지만 다른 분들을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감남전 설교에 숨겨진 예수님의 뜻에 그 뜻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허튼 데에 나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딱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세요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면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그 눈동자와 같이 사귀던 그 나라도 없애뻐려요 왜 이 나라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션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가 우상이에요 애국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는 섬기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귀가 열려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귀를 어떻게 열게 돼요 감남천 설교를 자세히 들여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국내외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감남천 설교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저희들 귀를 활짝 열게 해주셔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소화하는 복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모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지혜 주신가 영 분별력 주신가 말씀에 오늘 특별히 감남천 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초점을 정확하게 하는 이 부분에서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 되는 그런 은혜의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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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